그럼 6번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기에 재단법인 괄호 쳐놓으세요 이런 문제들이 잘 나옵니다 재단법인 이렇게 문제를 내놓고 사단법인에 관련된 거 맞는 거 다 끼워놓는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을 보면 틀린 게 없어 근데 보니까 재단법인이냐 사단법인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런 문제는 넘어가시면 안 돼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1번 설립자는 반드시 일정한 재산을 출연을 해야 됩니다 설립자 거로 쳐놓으시고 출련동그라미 사단법인은 정관작성행위만 해주면 돼요 정관작성행위 근데 재단법인은 정관작성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일정한 목적을 해서 설립자가 내는 재산이 재단법인의 본질이기 때문에 재산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재산 출연이 있어야 돼요 이때 재산을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서면에 의한 정관작성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법률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 괄호천시고 이걸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그러죠 사단법인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은 모두 7가지가 있어요 목, 명사, 자의사, 존이죠 그래서 사단법인은 사원이 있기 때문에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의 득실 변경에 관한 규정 존립시계 및 해산 사유가 있으면 그거 그래서 7가지인데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니까 이때는 사원에 관련된 거 사원총에 관련된 거 두 가지는 빠지죠 그래서 재단법인 정관기재사항은 법률의 기재사항 이거는 5가지죠 5가지가 목, 명사, 자의아파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이사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규정 이 5가지만 재단법인의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이어야 돼요 이 5가지를 기재한 정관을 작성을 해야 된다 여기 정관 동그라미에 넣으시고 이 정관 작성이라고 했다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고 이런 정관 작성행위를 했다 우리는 요식행위로서 반드시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기명 날인을 해야 돼요 따라서 정관은 구두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문서로 작성을 해야 돼요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그 다음 2번 설립자가 사무소 소재지를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가르쳐 놓으세요 이걸 했다 우리는 정관보충 써놓으시고 이 정관보충제도가 있는데요 정관보충제도는요 사단법인의 정관보충은 안 해줍니다 사단법인은요 두 사람 이상 설립에 관한 사원들이 둔뜨고 살아있기 때문에 사원들한테 그 작성한 정관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작성한 거 법에 정한 사유가 빠져 있으니까 너희들이 채워 해가지고 사단법인의 정관에 있어서 빠진 게 있게 되면 요거는 국가가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단법인의 정관은 보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정관보충이라고 하는 건요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을 해준 거예요 재단법인의 정관보충 근데요 이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생전처분으로 살아있는 경우도 있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신 경우가 있는데요 생전처분으로 했을 때는 역시 정관보충 안 해줍니다 그래서 유언에 의해서 재단법인을 만들 때 그때만 정관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으로서 재단법인 설립자가 유언으로서 반드시 목적과 재산 두 가지를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정관보충이 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목적과 재산 두 가지는 반드시 정해놓고 명칭이라든가 사무소 소재지라든가 이사의 임명과 명칭 세 가지를 했다가 정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서 명칭이라든가 사무소 소재지라든가 이사의 임명과 면직 이 세 가지를 채워주는 걸 우리는 정관보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립자가 목적과 자산이라고 하는 중요한 두 가지만 정해놓고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의 임명과 면직 이 세 가지를 정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서 법원이 정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과 자산을 정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 목적과 자산을 법원이 정해줄 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목적과 자산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도 빠지면 재단법인 설립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설립 자체가 목적, 자산 두 가지를 정해놓고 나머지를 정하지 못했을 때 그다음에 주무관청이 보충한다고 하면 안 돼요 주무관청이 아니고 법원이 보충해주는 거예요 법원 이때 법원이 보충하는데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직권이라는 말은 해산등이 이율 때 나온다고 띠네 이때 설립하는 것은 해산등이 전이죠 그러니까 직권이 아니고 반드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목적과 자산을 정해놓고 다른 걸 정하지 못했을 때 그다음에 법원이 채워준다 그다음에 이때 법원이 채운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2번이 틀렸죠 2번이 정답 그다음 3번 설립자가 생전처분으로 생전처분 가로 쳐 놓았어요 살아서 재단법인 만드는 거죠 그럼 자기의 재산을 했다가 살아서 재단법인에 공짜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 규정을 준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언으로 썼을 때는 이때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고 따라서 법인에게는요 상속에 관한 규정은 절대로 안 쓴다는 거고 항상 기여를 하셔야 돼요 법인에게는 상속시키겠습니다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법인도 신설법인에게 우리 자녀 재산을 상속시키겠습니다 이런 말 못하는 것이고요 자연인 갑이 자신의 전 재산을 했다가 장학재단에 상속시키겠습니다 그럼 상속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유증으로서의 효력이 바뀐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상속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다음 4번 재단법인의 등기사항 중 그 이후에 변경사항이 발생이 되면 변동된 사정이 있고 나서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된다 3주는 똑같은 거예요 모든 등기는 3주고요 변경등기 미출 변경등기는요 제3자에게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대항요건이죠 따라서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기 하지 않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항상 기여를 하시고